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물기 미술거리 다다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자가 날아왔어요! 핸52 패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의 단지 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후기 다시 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하 어허허헣 나도 여기 갈 거야 어허허헣 하하 어허허헣 브랜둘이 사라졌어 브랜둬 옆에 누구있어 하하 됐다 도민아, 상자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알려줘 여기 사진관이야 사진 찍자 나 알려줘 무슨 손인가? 오늘의 물건 손님 종이 상자 뭐 만들까? 뭐 만들까? 얘들아 우리 뭐 만들까? 집? 집? 아니면 사슴벌레? 성자로 또 뭘 만들 수 있을까? 성, 성은 백세공주가 사는 지니까 내가 예뻐서 거기에 살고 싶어 성은 굉장히 큰데 어떻게 만들 거야? 힘 만들어서 다 같이 만들까? 그래 성은 성은 이렇게 더 넓게 만들어내니까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만드는 거야. 힘을 합해서 만들어보자 그래 자 이제 만들자 좋아 좋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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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우와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야? 얘들아 우리 넓은 성이랑 높은 성이랑 합체하자 그래 묻히자 시원아 도와줘 누나 알았어 시원아 시원아 샀다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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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좋았어 테이프만 있어 근데 조금 더 가까이 해줘 너무너무 아 테이프 이렇게 해서 붙여 반짝반성 같아 반짝반성 같아 우와 보민이 성은 노란색인가 봐 우와 보민이 성은 노란색인가 봐 배성은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예뻐서 만든 거야 시원이는 왜 초록색으로 색칠해? 나쁜 사람 들어올 때 네이저로 막을 수 있으니까 초록색에서 네이저가 나가는 거야 아름다운 색이야 아름다운 색이야 아름다운 색이 안 예뻐 그니까 각서야 동작이 안 예뻐 우와 우와 야 야 야 종반이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네 야 야 빨리 빨리 얘들아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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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틀렐라와 다르게 놀기 연주색은 레이저에 힘이 있어서 색칠했어 나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이런 무기같은 거를 많이 붙여놓으면 나쁜 사람들이 못들어와 이성에서 나는 공주님이야 부동색을 칠하면 사랑의 힘이 강해져 나는 하은 공주님 사랑의 힘이 생기게 분홍색을 칠했어 나는 성에서 여왕님이야 초록의 힘으로 성을 지킬거야 오늘 다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좋아 좋아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이승가오리 다르다 다르다 빨래집게가 날아왔어요 빨래집게가 날아왔어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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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예 iesz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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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래집게 많다. 얘들아, 빨래집게를 보면 뭐가 생각나? 물고기. 이거 물고기처럼 생겼어. 입이 움직여. 뽀끈뽀끈. 뽀끈뽀끈 뽀끈뽀끈 뽀끈뽀끈. 이거는 참외. 이거는 포도고. 이거는 딸기. 이거는 메론. 안 붙이니까 애기 같은데 붙이니까 리본 같아. 꼭 사랑받지 않나? 예쁘다. 와, 빨래집게로. 정말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구나. 오늘 만들기도 기대되는걸. 자, 만들기하러 출발.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빨래집게. 빨래집게. 뭐지? 뭐 만들지?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르게 만들기. 얘들아, 뭐 만들지 결정했어? 뭐 만들 거야? 오징어. 어떻게? 치킨을 켠다며, 입도 그런다며. 안 붙여. 다리는 어디 있어? 여기. 이게 다리야. 아, 그렇구나. 그럼 하은이는 뭘 만들 거야? 누나, 뭐 만들 거야? 물고기. 물고기 어떻게 만들어? 여기 물고기 색 다른 색으로도 색칠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물고기 잡는데도 만들 거야. 자, 이제 다르게 만들기 시작! 자, 이제 다르게 만들기 시작! 이렇게 됐다. 브랜든, 지금 뭐 만들어? 오징어 손이랑 오징어 다리 만들고 있어. 와, 오징어 손이랑 다리는 어떻게 구분해? 이건 손이고 이건 다리. 오징어는 발보다 손이 더 길어. 우와, 브랜든 정말 똑똑하다. 오징어 먹는 방절이 되어 있어! 오징어 먹는AM은 색칠했어. 하은이는 물만둘어? 물고기 빨래집게에다가 네임펜으로 색칠하면 물고기들 빨래집게에다가 네임펜으로 색칠하면 물고기들 얘는 파랑이고 얘는 분홍이고 얘네 둘이 친구고 얘네 둘이 친구야 엄청 많이 물고기는 무늬가 없으면 못 사니까 무늬를 만들었어 하은이가 또 만들고 싶은 게 생각났대 정말 궁금해 궁금해 도끼 도끼 코 아니 눈 코 다르다 입은 펜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해 뭐 이 정도면 되겠는데 오인 고양이 째 으흐흑 내 토끼는 귀가 빨래집게야 안녕하세요 깡짝 깡짝 깡쳐! 깡쳐! 다르게 놀기 난 오징어 대마망이다 커다란 오징어가 바닷속에 헤엄쳐 내 먹물을 받아다 쇽! 뽀글뽀글뽀글뽀글 다르게 놀기 금붕어들은 연못을 헤엄치고 토끼는 풀밭을 뛰어다녀 오늘 딱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잘 와, 잘 와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미술 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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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기 안녕 우와, 장갑 놀이 엄청 재밌어 보여 하은이가 장갑으로 다르게 노는 법을 알려준대 장갑 쓰세요, 겨울에 끼는 장갑이랍니다 이 장갑은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는 장갑이야 좋아, 깜충 우리 같이 팔자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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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입니다 2천원 2천원입니다 엄마 양말이다 우리 발이다 추운 날에 나는 닭이야 꽃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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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아아아아아아 브랜드는 왜 빨간 장갑 골랐어? 나 라이어민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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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물건 손님 장갑 다다다 다다다 다르게 만들기 우리 다같이 뭐 만들까? 어... 나 해파리 문어 불가사래 거부리 바다거북 바다거북 우리 바닷속 친구들 만들까? 그래 좋아 장갑으로 바닷속 친구들을 만들거라구 우와 기대된다 빨리 보러가자 보러가자 빨리 보러가자 바닷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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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닷속 겨울어 바다를 만들기 위해선 파란색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선 파란색이 정말 많아. 아이고 왔어. 우와 시원히 개구리다. 검조기. 좋아. 브랜든 바다에 분홍색 물감이 왜 필요해? 하트. 하트가 못생겼다. 바다에 심장이 생겼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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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 손은 여기고 입은 여기고 가시는 여기 앞쪽에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헤렁키면서 다녀 누나 가오리는 어떻게 만들라? 가오리는 납작하니까 장갑을 납작하게 해서 만들어봐 하은이 누나가 알려준 방법으로 가오리 만드는구나 내가 지금 바다에 밀려기랑 해초을 만들고 있어 상우를 못 만들어요 상우 가오리들도 내 같은 만들어져 가오리 왕신부다 애기문어 다 만들었다 와 치 policies 도저히 파여서 헤ート 꽃게도 있고 문어도 있고 바다가 너무 예뻐 물고기도 있고 또 해파리도 있고 바닷속이 너무 멋진 것 같아 장갑이 바다가 되어서 엄청 재밌었어 진짜 바닷속 안에 들어간 것 같아 느낀 것 같아 오늘도 다 재밌었다 그치? 다다다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이스돌이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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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다다 다다다 다르게 진짜 이쁘게 진짜 이쁘게 나 이거 해봐야지 우와 우와 나도 이만큼 있어 하나 둘 우와 진짜 신기하다 다르게 다르게 삼산하게 와장창창 빨대로 뭐하고 놀 수 있을까? 하은이는 피누키오가 됐네 우와 뭐라는 거야? 빨대비다 빨대비 나랑 같이 이렇게 에너지비를 날린 사람 나 물의 힘이랑 공개의 힘이랑 우주의 힘이랑 여러가지의 힘이 지렁이 던지는 것 같아 나도 지렁이 같아도 하기 싫어 그럼 하은이랑 고민이는 빨대로 어떤 놀이 하고 싶어? 하은이가 좋은 생각이 있네 우와 우와 정말 멋진 기차길이다 우와 하하하하 기차 출발 칭칭 퍼뻐 칭칭 퍼뻐 칭칭 퍼뻐 칭칭 퍼뻐 칭칭 퍼뻐 칭칭 퍼뻐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오늘의 물건 손님 빨쌤 오늘의 물건 손님 우리 뭐 만들까 우리 기차길 말고 또 무슨 길을 만들까 차길 차길 차길을 만들까 현당 보다도 있어 차도도 있어 그래 우리 다양한 길을 만들까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칭칭 퍼뻐 오늘은 빨대로 여러가지 길을 만들거래 오늘은 빨대로 여러가지 길을 만들거래 어떤 길들이 있을까? 멋진 길 만들라고 선물 줄까? 내가 좋은 생각 있어 하하하 돌아가자 짠 우리의 선물은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야 공도 잘 굴러가겠다 스티로폼 상자에 빨대도 쉽게 꽂을 수 있어 이제 된다 빵야 아 아 나도 가을 아 너무 묵었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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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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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든, 그건 뭐야? 이건 구슬구멍이야 보민아, 공은 어디서 출발해? 여기가 출발선이야 여기가 터널이 지났는데 이쪽을 가서 통과한 거지 하은아, 거기엔 빨대 왜 붙이는 거야? 구슬이 여기로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맞고 있어 우와, 정말 멋지다! 자기가 만든 거 소개해줘! 신노동! 빨대 빨강 초록 노랑 붙였어 나는 한당 보도 만들었어 초록붙에 손 들고 건너야 돼 가로등은 길을 환하게 비춰줘 빨대는 옆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만들었어 다르게 놀기 다르게 놀기 아주 무거운 구슬 무관, 무관, 출동 이게 제일 예쁜 나라 쓰리, 투, 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다, 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성공이다! 오늘 따!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좋아 안녕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이승돌이 가라암아 식빵야 삐아뼈 식빵이 따라왔어요 와 와 와 와 우와 우와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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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기 이야 진짜 상대했다 내 손이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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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식빵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먹어봐 먹을게 헐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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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이빨 여기서 예 especialmente 박어 난 개구리를 만들 거야. 이건 개구리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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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민이는 뭘 만들 거야?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안에 국물이랑 밥이 들어있어. 국은 여기 있고 밥은 여기 맨 끝에 있어.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가루가 나와서 눈이 만들 수 있어. 썰맷할 때 눈이 생각나서 만들었어. 맛있는 눈이 내리고 있어. 맛있는 눈이 내리고 있어.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식빵 우와, 식빵이다. 오늘은 맛있는 식빵으로 뭘 만들까? 그럼 뭘 만들까? 나는... 맛있는 재료들이 더 많이 있어. 우와, 정말 맛있겠다. 우와, 이걸로 뭐 만들지 정했어? 음, 가시복을 만들까? 음... 그럼 나는 사람 만들래. 그래. 그럼 우리 지금 바로 만들기를 해볼까? 좋아. 좋아.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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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이야, 이걸로가 코코만 된다. 아, 코코만 된다. 아, 코코만 된다. 아, 코코만 된다. 아, 떼떼.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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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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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보민아, 귤로 뭘 만들 거야? 귤로 이렇게 이마를 만든 거야. 이건 눈이야. 쪼꼬발로 붙었어. 이거는 코야. 이거는 입이야. 어?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구분하지? 이거는 아빠 수염이야. 어? 어? 그건 엄마 머리카락이야? 엄마가 파마해서 이렇게 머리 파마한 거야. 아빠는 파프리 수염이 있어. 엄마는 빨간 마사 립이 있어. 아기는 엄마보다 일수리 작아. 어? 엄마는 어? 잘 늦게 안 거예요. 엄마. 어? 계속 만들고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브랜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대. 우와 하트다. 아, 가시복어의 심장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아, 하하하. 음, 타당이야. 남자 보고가 부끄러워가지고 하트를 붙였어. 이런 거구리야. 아니야 난 강하고 멋진 가시복이야. 아빠랑 아기랑 엄마랑 바다를 갔어. 수영도 했고 장수함도 했고 그리고 튜브 타고 재밌는 것도 했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친구들도 만났어. 상어랑 고래랑 가시복오랑 만났어. 가시복오가 엄마나 아빠는 고민이나 지켜줬어. 고마워. 알겠어. 대박이 돌아. 고마워. 알겠어. 눈이 빠졌지? 식빵으로 만들기로 하니까 먹을 수도 있네. 오늘도 다 재밌었다. 그치? 다다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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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삐약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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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 삐약 빵야 빵야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삐약 통과 그치? 음미 futuroishes こ위미 четune 이미 spins 소원 풍급rolog로 노의تم 공진 비리ymph taught 비리 reb боль 감사합니다.